지오열스나 달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사지 마세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필요하면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717입니다 오늘은 삼성 갤럭시 노... S22 울트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똑같은 질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빠르게 시작하는 척 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볼게요 갤럭시에요 아... 그거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진짜 그냥... 갤럭시에요 뭐 딱히 아름답지도 않고요 딱히 못생기지도 않았고요 그냥 최근 갤럭시 중에서는 꽤 깔끔한 디자인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거슬리는 거는 이게 S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노트죠 그래서 디자인이 그냥 22랑 22 플러스랑 많이 다릅니다 저와는 같은 라인업에 있으면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개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숫자로 말할 수 있는 거슬리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가 228g으로 무겁다는 게 되겠죠 사실 이게 무게의 균형을 잘 잡아서인지 그렇게까지 무겁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여하튼 228g은 꽤 부담이 되는 무게임은 사실이죠 근데 뭐 요즘 전화기들이 워낙 무거워져 가지고 이제 이걸 무겁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분위기기는 한데 그래도 뭐 IP68 방수 방젠도 되고 전후면 모두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요즘 이름 길게 하는 거 유행인가? 난 입 아파 죽겠네 고릴라 글라스 빅터스 플러스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 5G... 미치겠네 그런 것들이 위안이 될 수는 있겠어요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초음파 지문의식 센서 들어가 있죠 이거 이제는 빠르고 정확해서 저는 큰 불만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QHD 플러스 LTPO 패널입니다 최고 1750nit까지 올라가고 여기 부드러운 모션 가면은 최고 120Hz까지 적응형으로 제어되죠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TPO 패널이기 때문에 최저 1Hz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선명한 화면 가면은 화이트 밸런스는 물론 RGB까지 정확하게 제어 가능한데 이거 필요 없을 정도로 색온도 정확하게 맞춰져 있고 최고 1750nit의 밝기 덕분에 HDR은 물론 비전 부스터 들어가 있어서 직사광선 밑에서도 밝기는 올리면서 색 톤은 잡아줘서 땡볕 아래에서도 정확한 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감히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화면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패널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굳이 단점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 엣지 되겠죠 이 균형 측면에서라든지 플래그십의 위상을 보여주는 데는 좋지만 이 친구는 특히나 S펜이 내장돼 있어서 이 모서리 갈 때 미끄러지는 거 플러스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리 같은 거 붙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필름 붙여주지도 않는 이 제품에서는 가볍게라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으로 성능인데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 2200이나 스냅드래곤 81세대가 들어가 있죠 자 평소 같았으면 제가 강력한 플래그십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여기까지야 완전히 삼성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GOS 문제가 나오면서 이 목저복 따져보니까 이건 설계상부터 아쉬운 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삼성이 GOS의 부분별한 제한을 어느 정도 풀어주는 옵션을 추가하고 아예 풀 수 있는 것도 이제 최소한 막지는 않는 패치를 배포를 했는데 근데 제가 당황했던 건 이걸 푸는 옵션을 찾기가 꽤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뭐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게임 런처를 키고 더보기에 게임 부스터에 쭉 내리면 실험실에 게임 퍼포먼스 관리라는 옵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 중 온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써 있죠 그래서 온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열어상 카메라로 찍어봤어요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GOS 적용된 3DMark Wildlife Extreme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을 때 최고 46.8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GOS 적용이 안 되는 벤치마크 빌드를 돌렸을 때 45.2도까지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헌데 업데이트 후에 게임 퍼포먼스 관리 GOS 아예 끄는 거 아니고 그 중간 정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걸 켰더니 오히려 온도가 더 올라가서 48.8도까지 올라가요 손 딱 가기 좋은 그 자리에 48.8도면 전화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방향 처리에 미비함 GOS 성능 제한 해상도 떨어짐 프레임 부스팅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이제 삼성은 플래그십 기기를 사도 게임 성능에서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기기가 되어 버렸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뒤에서도 얘기를 더 하겠지만 플래그십 칩셋은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Wi-Fi 6E나 UWB 이거 한동안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현대기아차그룹에서 디지털 킷2에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 높아진 그런 기술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래그십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 페이나 덱스 같은 부가 기능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물리 듀얼 심은 물론이고 이 심도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9월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출시될 기기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놀려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싼 기기에 미리 넣어줌 어디가 턴나는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FM 라디오인데 이 친구도 안테나가 안 들어가 있어서 이어폰을 끼워야 됩니다 문제는 굉장히 특정한 FM 튜너가 내장되어 있는 이어폰을 끼워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기들의 FM 라디오가 의무화 돼 있는 거는 재난방송으로서의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서야 그런 상황에서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친구에는 리뉴어모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냥 부웅 하는 싸구려 모터보다는 훨씬 정갈하고 고급스러운 진동이 울리는데 문제는 진동 세기가 그렇게 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으로 굉장히 초반 업데이트해서 삼성이 신박한 기능을 추가했어요 저 나올 때 진동 소리 재생 가상 엔진음처럼 이 스피커로 음... 하는 소리를 갖다 내줍니다 음... 하는 소리를 갖다 내줍니다 뭐 저는 그냥 재밌고 귀여운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이런 정갈한 계열 진동 모터 중에 제일 싼 걸 써가지고 잘 안 느껴지는 거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더 이상 귀여운 게 아니고 살짝 괘씸한 거에 가까워지겠죠 자 물론 스피커로 진동 소리 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S펜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는 S펜이 돌아왔다기 보다는 갤럭시 노트가 부활을 했다는 게 좀 더 맞는 말이겠죠 근데 이번에도 S펜이 왼쪽에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잡이들이 좀 더 많으니까 이게 빼기가 쉽지 않은데 특히나 여기에 미끄럼 방지 코팅 비스무리한 부들부들한 처리까지 되어 있어 가지고 만질 때 촉감은 더 좋아졌는데 넣었다 뺐다 할 때 마찰이 꽤나 심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기본 기능들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쓱 잘라 가지고 글자를 쏙 빼내는 건 물론이고 움절까지 만들 수 있는 스마트 셀렉트라든지 PDF 바로 불러오기 웹페이지 첨부 그리고 밑에 동영상 띄워놓고 투명 창으로까지 설정할 수 있는 더 강력해진 삼성 노트라든지 블루투스 기반으로 작동하는 에어 액션이라든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죠 사실 자주 쓰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이라도 유용하게 쓰면 가치가 있는 게 S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활한 건 마음에 듭니다 거기다가 이번에는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으로 더더욱 빨라졌고 아무 텍스트 필드에나 글씨를 쓰면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인데 구성 자체는 전작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화소 108MP의 f1.8 광각 이거 듀얼 픽셀 위상차이 F 레이저의 F OS까지 다 들어가 있고 f2.2의 110도 초광각 f2.4의 3배 망원 얘도 위상차이 F랑 OS 들어가 있고 f4.9의 10배 망원 위상차이 F랑 OS 들어가 있는 카메라 이런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진 전반적으로 잘 나옵니다 디테일 조, 쿠어색 제한력도 좋아요 거기다가 마음에 드는 걸로 슈퍼 클리어 렌즈라는 걸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고스트 현상 플레어 현상이라고 부르는 불빛 따라다니는 도깨비불 같은 거 최소화 시켰죠 삼성이 나이토그래피라고 자랑하던 사진 여러 장을 합성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이 야간 모드도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이 1억 화소 센서 특성상 모서리로 갈 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거기다가 최소 초점 거리도 좀 아쉬울 수 있는데 레이저 AF를 이용해서 가까이 그 최소 초점 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초광각으로 전환을 해서 얘는 AF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접사까지 가능한 이런 아이디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물론 이게 싫으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옵션을 눌러서 꺼줄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초광각 카메라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광각 빼고 그러니까 광각만 정확하고 나머지 카메라들에서 전반적으로 화이트 밸런스가 이상해요 특히 3배 망원 같은 거 봐도 여기에 색수 차가 꽤 눈에 띄게 보이죠 거기에 동영상 촬영도 8K 30fps 지원되는 기기들 많은데 아직도 8K 24fps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 대신에 저조도 동영상 야간 동영상은 꽤 잘 나옵니다 특히나 지금 아이폰과 비교해서 보면은 슈퍼 클리어 렌즈 덕분에 플레어 확연하게 적은 거 볼 수 있죠 다만 이 아이폰에는 센서 시프트 OIS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흔들리는 게 훨씬 덜하고 설령 흔들린다고 할 때도 쉽게 말해서 좀 덜 보기 싫은 모양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는 아이폰 쪽 영상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래도 인물모드는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예전보다 확실히 나아졌고요 그리고 인물모드 얘기해서 말이지만 여기 영상 통화 효과 들어가 있죠 구글 듀오너 카카오톡 같은 앱에서 뒤쪽에다가 색을 입히거나 인물모드로 뒤쪽 흐릿하게 만드는 거 이거 생각보다 카메라 하나짜리 전면에서도 꽤 잘 동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면 카메라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AF 달려 있어 가지고 사진 꽤 잘 나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다음은 소리인데 아래쪽에 하나 위쪽에 리시보랑 겸용으로 하나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 들어가 있죠 하... 이건 듣고 오실게요 예 뭐 톤 밸런스는 전반적으로 괜찮은데 저음이 여전히 부족하죠 뭐 나쁘지는 않고 그냥 괜찮다... 정도 참고로 3.5mm 이어폰 잭은 없습니다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다음으로 배터리인데 5000mAh 셀이 들어가 있죠 이거는 5G 120Hz로는 7시간 12분 정도 5G 60Hz로 낮추면 8시간 33분 정도 갑니다 아... 전작보다 같은 환경에서 1시간 정도 덜 나오거든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 때문에 4G로 낮추시거나 해상도를 낮추시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배터리 중요한 날에는 주사율 정도만 타협을 하시는 걸로 자 이거 충전은 USB-C 포트로 하는데 충전기는 알아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왜? 환경을 사랑하니까 얘가 최고 45W의 초고속 충전 2.0까지 지원을 하는데 걔는 30분에 72% 1시간에 100% 꽤 빠르죠 근데 웃기는 건 25W짜리 초고속 충전... 2.0 말고 초고속 충전을 해도 1시간 10분이면 완충이 돼요 대신에 30분 정도 충전했을 때 61%나 72%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더 있는지는 직접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왕 여기까지 온 거 내 갤럭시 S10에 딸려온 15W로 충전해도 되나요? 하실까 봐 측정해 보니까 걔는 30분에 37% 1시간에 64% 1시간 반에 91% 완충에는 1시간 45분이 걸립니다 얘부터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최소한 25W 정도까지는 구매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뒤쪽 강화율이 통해서 15W 고속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데 이거 30분에 28% 1시간에 52% 1시간 반에 76% 2시간에 100% 급할 때는 유선으로 충전하시는 게 낫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령 아이폰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위치만... 잘 맞춰주면... 위치만 잘 맞춰주면 이렇게 고상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른 회사들은 여기 전면에다가 막 십자 그려놔 가지고 어딘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있는데 삼성이 갤럭시 S10 때는 여기에 그 조그만한 심박수용 LED로 갖다가 빨간색 녹색 이거 표시를 해줬어... 꼭 삼성은 좋은 기능 나중에 빼 어쨌든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까 갤럭시 S12 울트라 결론을 내드려야 되는데 145만 2천원짜리 플래그십 치고 좀 실망스럽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통사들이 공시 지원금을 15만원에서 무려 55만원까지 확 올려버렸거든요 이것저것 문제도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다른 경쟁 제품에 비해서도 성능이 플래그십급으로 안 나오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칩셋 성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급스러운 마감이라든지 디스플레이 품질이라든지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스피커 품질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지원 그리고 이것보다 낮은 기종에서는 치사하게 조금 조금씩 빼는 그런 기능들 아끼지 않고 넣었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친구가 비록 우리가 기대하는 플래그십급 성능은 내어주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제법 훌륭하게 잘 만든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거에 크게 쓴 소리를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에 현실적인 경쟁 제품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순위로 떠오를 만한 건 당연히 아이폰이겠지만 인터넷을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3 뭐 통이라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가 없어져서 3 통이 됐던데 삼성 페이랑 통화 녹음 사실 삼성 페이는 어떻게 타입이 가능한데 통화 녹음 같은 거는 안드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써야 될 때 뭐 쓸 정도의 기종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잘 만든 기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오였으나 달리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사지 마세요 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 안 사면 뭐 살 건데 통화 녹음 필요하면 없어 그래서 매우 괘씸하고 조롱거리가 됐고 이미지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필요하면 사세요 사야죠 어쩔 거야 다만 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야 말씀드린 대로 선택권이 없고 전반적으로 매우 괘씸한 강력한 그 부분 하나만 빼면은 나쁜 폰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삼키며 추천을 합니다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팬들의 한계도 여기까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기종에서는 보조금 살포에서가 아니라 정말 사고 싶어서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플래그십이 나오지 않으면 갤럭시 크게 곤란해질 거라고 봅니다 대체제가 없다는 것도 지금 상태에서 그렇다는 거지 지금 LG 모바일 사업 철수하고 나가지고 이것저것 소문 플러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제품들이 갤럭시 S22 울트라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몇 개 써봤는데 안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배짱 장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예의로라도 다음 제품은 정말 끝내주게 나와야 될 겁니다 이게 뭐 인터넷은 몇 명 떠들어도 오프라인 가면 다 다르다 다 갤럭시 산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 입소문이라는 게 무시 못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 막 공중파에도 나오고 그러면 난 기분 좋게 145만원짜리 샀는데 제품 이미지가 그렇게 박살이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다사다난 했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다사다난 하던데 뭐 버그가 있다 없다 하는 거 같은데 하...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갤럭시 S22 울트라 정리해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TV 언더케이지 샵에서도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뵈게요 끝 계속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뭐 لم 뭔데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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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